너무 조용해. 미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버버리 뷰티와 안유진과 데이즈드가 함께하는 데이즈드 9월호 촬영 현장입니다. 와아아아아아! 제가 뷰티하고는 처음이어서 조금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아주 다양한 도전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촬영하러 가볼게요. 안녕! 각각의 측면을 진행해볼게. 2. 3. 4. 5. 5. 5. 6. 6. 5. 6. 5. 5. 5. 6. 5. 리뷰 다 거짓말이 없으세요? 몰래카메라 남았어요? 아니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입에다 조금만 찍어볼게요. 네. 네. 입에다 천천히 아래 입술에 발라주세요. 아래 입술에 대해 좋아요. 카메라 보면서. 오,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aved humanitarian. buttonhhhh. 오, 맞아요. 네, Discord sansın. communion. amped, exercise, 안iversity. 1. 2. 3. 4. 4. 5. 5. 5. 6. 6. 9. 11. 11. 12. 14. 14. 14. 15. 15. 15. 15. 16. 17. 17. 18. 18. 18. 20. 20. 21. 21. 상현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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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까이 찍어주세요. 네. 출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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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렇게 말해봐요. 촬영 시작해. 상담사였죠? 하나, 둘, 셋. 그것도 괜찮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짠! 드디어 이렇게 도어로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유, 첫 뷰티 화보 촬영이어서 예쁘게 나을까라는 일에 걱정이 됐는데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뷰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데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